누가.. 누가 미드야? 미드 킨드임? 와 야 이거 쉿 야 이거 신지드 했으면 개 큰일날 뻔했네 나르랑 킨드 상대로 안좋아요 신지드가 특히 나르는 진짜 카운터여가지고 뭐야! 룰러잖아! 이거 이거 우리 한번 형 빨리와 룰러형 빨리와 새채원한테 5 더하기 진짜 룰러인가요? 님들 저 점수 770점이 넘습니다 짜빌리가 없잖아요 어? 여기가 무슨.. 어? 호감작 하자구요? 아.. 아.. 이길 생각이나 하죠 아니.. 안 먹어지는데? 이게 또 평타 맞아주면 안 돼서 CS 먹는 것보다 피관리가 좀 돼서 선 푸쉬를 잡는게 좀 더 중요하거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그게 없네? 마오카인데 뭐 오겠어? 솔직히 이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마오카이가 와서 제가 죽어도 이득일 수 있어요 알죠? 그럼.. 1 cute 1 1 1 1 2 2 2 2 2 2 2 2 와 너무 아깝네 이거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우리 원딜 누구? 롤러 어? 마오카이가 탑에 오면? 좋아 오라고 좀 마오 노플 3킬 먹은 롤러한테 노플렛이 3렙 마오가 갱간다? 이제 3대2 되주러 간다는 거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하하하 갱 와서 잡아준 탑까지 은퇴가 0 은퇴가 0 아 궁 없는데 오 알아서 이기는구만 궁 한번 쓰고 싶지 않냐? 쓰고 싶지 쓰고 싶지 어어 잠깐만 뭐야 얘 아까 풀 안썼구나 아 아 풀 없는줄 알았네 착하겠다 이럴거 있으면 더 이쪽으로 조닝할걸 어차피 타워 맞아도 2대까지는 안죽는데 됐다 이거면 됐어 버스 타기엔 충분해 끊어지겠냐? 하하하하 아유 그걸 또 끊겠다고 또 어? 구질구질하게 와 바텀 CS 30개 차이 실화임? 뭐야 이거 상대 바텀 0킬 6대? 와 만약에 진짜 바텀 바뀌었으면 어지럽네 그냥 현기증으로 쓰러절뻔 했는데 이거 스페님 어서오시고 한번 아는 형인가? 어어 너 궁 있잖아 근데 쓰고 싶지 않냐 한번? 그치? 궁 한번 써야되지 않겠어? 죽은거 같잖아 나라야? 이미 죽었다는 생각 안들어? 이미 죽은거 같지 않아? 이거 어떻게 사는데? 아이 지랄하지마 이거 어떻게 살아 아 살면 버그지 양심 없는 자식이 이거 누가 오나? 도망가요 어어!!!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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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! 정정당당하게 싸웠으면 2대가 이겼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반스 끝자락에 걸리네 펄럭거리는 사각이 아니라 약간 T로 된 그런 걸로 입어야 안걸리겠는데 우리 팀 3대스 중에 2대스 담당인데 이거 똥싸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? 야 녹턴이 똑똑하게 모든 자원을 룰러형 입에다가 쳐박았잖아 그러면 자원 없이 혼자 성장한 불지가 이 정도면 잘 빨았죠 아 이 사람은 턴 기념이 없네 기가 막히게 빤 거예요 이 정도면 존나 맛있어 보이는데 붕쿨 돌면 잡아 지냐 이거 귀여운 놈 야 우리 아시안게임 룰러가 나가지 않아? 이번에? 이번에 우승하면 군면제 라던데 아 우승만 해라 진짜 부럽지만 인정한다 뭐 내가 인정한다고 달라질 건 없지만 저 공군 701 현역으로 나온 사람으로서 인정해주겠습니다 인정 못해요 육군 3군당 화이팅 야 아시안게임 금메달 정도면 인정해줄만 하지 원딜 존나 시원하네 그냥 형 군대 왜 이렇게 늦게 갔어? 나 나 늦게 간 편이긴 해 저 중국이랑 스페인 가서 프로게이머 있어요 존나 돈도 별로 못 벌긴 했지만 아 이거 CS 절대 건드리지마 그냥 무조건 앞에 먹여 얘네 서렌 왜 안하냐? 아 서렌 시간이 안됐구나 아 너무 쳐달라가지고 서렌 시간 안된지도 몰랐네 이거 100% 유튜브 각이냐고요? 유튜브? 뭔가? 뭔가 내가 활약한 장면이 없긴 한데 별 활약 안했는데 이거 올릴까요? 아깝긴 한데 하하하하 개 고민 나 방금 야 나 방금 살인 사건을 목격했는데 뭐야 방금 저거 핀드가 궁이 안 눌러질 정도로 한방에 죽었나본데 나이스 맛있다 맛있다 우마이 우마이 아 롤라형 죽어 와 딜량 근데 이거는 이 정도 만천도 많이 받은거야 나르랑만 한거라서 만천도 나쁘지 않네 볼때마다 이겨서 노잼이라고? 누군 볼때마다 진다던데 럼블리워크 체력 저는 솔직히 좋아요 유튜브 팔게 많아요 체력 개수가 있어? 그럼 패치내역 딱 붙여놓고 이거 못막습니다 강철심장 럼블 어? 체력 개수 한개 딸랑 있는데 어 이거 딱 유튜브 하나 조회수 10만 딱 팔아주고 어? 이거 못막습니다 퍼뎀 탱커 상대 럼블 상대 이제 문도 초가스 싸이온 어? 얼굴 딱 썸네일 어? 이거 유튜브 10만 딱 팔아주고 어? 다음 열 150 과열 두 번 돌린다고? 이거 못막습니다 이거 또 한 번 어? 팔아주고 자 뭐 벌써 어? 나 지금 30초 생각했는데 벌써 3개 뽑았죠? 봐봐요 좋잖아요 벌어먹으려고 하는건데 럼블 체력 개수 붙으면 좋죠 그리고 럼블 좋아지는게 맞아요 실제로 신지드 영상이 달달합니다 리워크 되면은 근데 럼블도 잠깐 아마 인기 좀 많이 올라올거에요 그 순간적으로 신지드가 제일 잘 팔리고 그리고 승률도 제일 잘 나와 신지드가 라인전이 맨날 처맞아가지고 게임 자체는 막 질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결과만 놓고 보면 이기는 판이 많으니까 jumpscare 각각 이번에 스 span의 위해 스펀서